파인 코스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올 팝포입니다. 약간 도그레기에요 일본올 전진장기입니다 앞으로 나갔으니까 다행이에요 바로 올라갔어요 여자 둘이 남해올에 갔어요 옆구린으로 가서 쓰리온 했어요 5시인데 장난아닌 장려라는 태양이네요 야간인데도 이번올 팝포 310의 홀인데 아래가 훤히 보여가지고 드라이브 날리기는 괜찮겠어요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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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린이 다 보여서 샷을 날리기는 괜찮아요 오 오 조금 안개나는 공으로 타고 가면 괜찮아요 여기 타고 가면 괜찮고 거리는 제가 정타를 안 놔서 모르겠는데 한번 놔보겠습니다. 모를 땐 다 파라니까 오늘 저거 없은 보경보다 다 파리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파 파이브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홀인데요. 엄청 긴지 앞에 안보여요. 일단 저 앞에 아이피 지점까지 가고 또 보내야 되겠어요. 어 괜찮아요 굿샷 굿샷! 굿샷! 고장 1공 나왔습니다. 어 괜찮아. 정확히 갔어요. 오 굿샷! 대박! 고장 1공 나왔습니다. 아아 치고 오면은 맥주 한잔 시원하게 우리 오빠가 이렇게 어 롱개 먹었어요. 이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롱개 먹었습니다. 어 냄새만 좋은게 아니라 거리도 좋은가봐요. 정말 롱개 먹었는데 굿샷 나왔슈 이러다 파 파이브에서 파 하는거 아닌가 몰라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더블 했는데 나이스! 아! 나이스! 파 3인데 되게 예뻐요. 아 이쁘다. 135? 레이디는 좀 짧고 와 그림같아요. 아이고 어디갔어? 아이고 괜찮은 벽치기 아주 예쁩니다. 오늘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사람은 쪄죽지만 하늘은 기가 막히네요. 나이스! 7번을 파 파 파 슬라이스는 안돼요. 네 왼쪽 도로 와우 대박! 어떡해 이 새춤이 오우 괜찮습니다. 오우 괜찮습니다. 오우 맛있어 한가운데 네 브이 한번 하세요. 네 오우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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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요 오늘 기장도 좋고 잔디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다 완벽해요 공간자들도 좋고 완전 좋습니다 파포구요 저 위에 깃발이 연두색이 펄럭펄럭펄럭 파파이브 파파이브 파파이브도 그린이 보여요 훌륭합니다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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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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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났어요 흐흐흐흐흐 굿샷 어이 굿샷 어이 괜찮 굿샷 좋아요 좋아요 가운데로 와줘 뭐래도 중독이 돼야 돼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넣으셔야 돼요 나이스 아 부담됐나 보다 아 잘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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